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율신경조절장애에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만들어진 첫번째 원인은 뇌관부의 손상에서 오는 감각처리장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간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만들어진 두번째 원인이에요. 두번째 원인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희상화부의 손상에서부터 오는 자율신경조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조절장애의 증세로 4가지 꼽은 것은 불안공포장애가 하나고요.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두번째는 소화장애가 있고요. 세번째는 수면불안정현상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각성조절장애가 있어요. 이 4가지 증세가 같이 맞물려 있으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사회성 발달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4가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만 거의 완벽한 사회성 발달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감각처리장애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애들은 주로 중증자폐아동들이고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각처리장애는 상당히 좀 약해져 있고 자율신경조절장애가 오히려 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처리장애와 자율신경조절장애가 둘 다 해결이 돼야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가장 퍼펙트하게 회복된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불안공포장애입니다. 아스퍼거증후군으로 포함해서 자폐아동들이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MR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편도체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다는 게 되어 있어요. 편도체 조직이 비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민감성 반응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생각한데 얘네들이 겪고 편도체가 비대하게 태어나는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대한 반응이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편도체 조직이 즉 자유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 불안공포에 대한 조절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편도체를 비대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공포 반응이 있게 되면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목소리만 좀 크게 해도 아이는 그걸 공포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상대방의 의도를 과하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교감 있는 활동들이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불안공포감을 극복해서 매우 안정적인 정수상태의 아동으로 되어야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신경 회복이 돼서 아이가 불안공포감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를 무엇을 평가할 수 있냐면요. 그냥 좋아진다가 넘어섭니다. 자폐를 극복하는 것은 아이가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대한 컨트롤력도 넘어서서 매우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특히나 장난꾸러기나 말썽꾸러기 상태를 보이는 이 상태가 자유신경 장애에서 불안과 공포감을 퍼펙트하게 극복한 아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불안공포감을 극복한다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지 않고 실제로 장난꾸러기 아동, 말썽꾸러기 아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소화장애가 있다. 다양한 소화장애, 복통, 설사, 변비 이런 게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리 애는 괜찮은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약한 소화장애는 증세로 호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냥 불편으로 느끼죠. 예를 들어서 체한 것들이 만성화되는 애들은 자꾸 누워서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진 채예요. 아이가 소화능력이 잘 안 되면 또 뭘로 나타나냐면 장 안에서의 염증 반응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연성 알러지 반응에서 음식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양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능력이 좋다라는 것은 장 안에서요. 소화유소나 위산 분비를 통해서 장내 세균총에 대한 조절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폐의 되게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장내 디스바이오시스죠.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병적으로 붕괴되는 이 현상도 근본으로는 소화장애에서 유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외견상 복통이나 설사 변비가 없다고 해서 자폐 아동들이 소화상태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장애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화능력을 조절을 하는 자율신경장애에서 오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손상이 되면 소화능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다양한 복통이나 변비, 설사, 장내 민감성 증가, 장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아진 소화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안정적인 배변활동이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다한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상태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살짝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소장애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시보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치료 과정에 애들이 체중 증가하게 되겠죠. 체중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아이들도요. 장내 세균청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은 당분에 민감성 반응들이 있는 장내 유해균들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체중 상태를 스스로 별 무리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의 민감성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내 세균청의 안정도 확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변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신경 손상으로 소화 능력이 붕괴되는 것 자체가 장 안에서의 알러지성 염증 반응과 장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아주 심하게 유발을 시키고요. 체중의 불안정성이나 배변활동의 이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수면불안정입니다. 이 수면불안정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면불안정이 남아있는 한 치료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뇌는 수면상태에서 회복이 되는데 수면불안정 상태가 있다는 것은 뇌가 스스로 회복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한테 수면불안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멜라토니니, 틸토파니니, 수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공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입을 빼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하겠네요. 어떤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나 그러한 영양제 없이요. 자율신경기가 회복을 하면 수면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적 수면을 길게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때 눈빛이 또렷하게 살아나면서 사회성 발달에 한번 점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깨지 않고 통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각성조절장애인데요. 각성조절장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낮에는 애들이 오히려 늘어져서 졸린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해가 떨어져서 잠이 잘 나고 할 때 되면 오히려 각성도가 높아지면서 애가 흥분도가 증가합니다. 즉 밤과 낮에 따라서 자기의 각성이 조절되는 상태가 붕괴가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가 밤만 되면 똘망해져요. 밤만 되면 애가 흥분하고 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각성조절장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되면 애가 낮에 눈빛이 똘망해져야 돼요. 낮에 흐리몽통하게 졸린 눈빛이 자율신경기 조절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가 서서히 긴장이 풀면서 릴렉스한 상태로 반응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살아나는 아이 이것도 불안정한 겁니다. 아직까지 자율신경기가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겁니다. 자율신경기가 안정이 된 상태가 만들어져야 아이의 뇌도 리프레시가 진행될 수 있고요. 장뇌경도 약물에 도움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해결하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오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반응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죠. 가장 키포인트는 소화기 일부나 수면 일부나 이런 것에서 대칭적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기에서 진행되는 자가 면역반응의 염증반응을 잡아내고요. 그 이후에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 수면 안정, 소화 안정, 각성도 조절 안정, 공포나 불안 반응의 안정까지도 이루어졌을 때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